이렇게 명품보이스 류지강씨가 성대모사도 잘 한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? 연습하는 성대모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아... 내가 잘 못하는데 저희도 한번 맞춰볼테니까 예 한번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옛날부터 저기 윤민식 선생님들이 좋아했거든요 오우 윤민식 선생님이요? 이런 싸가지 하면 뭐 하하하하 이런 싸가지 하면 뭐 하하하하 이런 거 그냥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과정인가요? 잘 못해요 잘 못하고 오우 우리의 기대를 좀 올려놨죠 우리 또 이정재씨 있잖아요 아 또 있어요? 이정재씨요? 이정재씨는 그냥 간상에 나오는 이정재씨 있어요 헌데! 간상마야방! 생각해버리라고 이상하구만 우와! 너무한다! 우와! 잘했다! 잘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 될 자기가 그거 한번 해주세요 정말 종교해지요 우와! 우와 조금배주고 싶다 아니 사실 제가 민수씨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민수씨의 주특히 석대보상은 이정재씨거든요 어 그래요? 오늘 둘을 죽일 생각입니까? 아유 저는 민수님에게 배틀을 좀 붙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민수씨 바로! 내가 왕이 될 삶인가? 하하하하 나 시키지 마 이러고 하하하하 이게 아니야? 이렇게